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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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이어서 장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사장님도 그런 경우입니다. 그런 건 아니에요.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판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깨가 많이 타네요. 다공 한거죠? 볶았습니까? 이거는 다공 안한거 아니에요? 다 볶아 놓은거에요. 여기서 이렇게 다 볶으신거 아니에요? 그렇죠 다 한거에요. 여기서 볶으신거죠? 공룡에 천원짜리는 김도 있고 네. 2,000원짜리 자반도 있고 어? 음.. 이거는 얼마에요? 이거는 3,000원. 아.. 깨가 비싸네요. 깨는 중국산 끝에 거 2,000원. 아 중국산은 2,000원이요? 국산이 비싸네요. 국산은 비싸네요. 그건 4,000원. 아 국산 4,000원? 아니아니. 여기 중국산 4,000원. 국산은 8,000원. 8,000원이요? 이거는 뭐에요? 보리차에요? 이거는 물 끓이는거에요. 아 보리차 물 끓이는거에요? 이거는 옥수수 물 끓이는거에요? 이거는 얼마에요? 3,000원. 3,000원이요? 이거 주세요. 여기서 당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어릴 때쯤이요. 한 50년이 됐어요. 50년이요? 어 여기 그러면 혹시 저분은 따님분이신가요? 딸. 여기 대를 이어가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들. 아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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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하다가 이제 아들이 해. 아들이 하는데 이제 내가 바지를 입는거에요. 당황은 어떻게 먹는거에요? 일단 타먹고. 요플레이더도 타먹고. 네. 삼성님에다 넣어서 해먹으면은. 비린내도 안나고. 밥에다 넣어서 밥도 맛있고. 아 당황밥. 그리고 이거는 뭐에요? 노닉. 이거는 노닉. 어. 이거는 게띠. 게띠. 어 우엉파도 있네요. 우엉. 이거는 그치. 이거는 여주. 아. 당론에 있는거. 아. 어. 근데 당황은 얼마에요? 당황은 5천원이야? 5천원이야? 이거는 세짝도. 그럼 당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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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 드세요? 네. 당황 드세요. 오이. 오이요? 오이 안좋아해요. 오이는 안좋아요? 엄마. 가지 다 있네. 깻잎. 깻잎. 그러면 아삭이. 저 고추도 잘 안먹어요. 고추도 잘 안먹어? 그럼 파프리카. 아 좋아해요. 좋아하지? 파프리카 딱 2개 사면 들어가면. 파프리카 2개 사면 끝이에요? 2개 3차라지. 2개 3차라지. 뭐 필요한거 사. 양상추 좋아해? 양상추 집에 있어요. 있죠? 응. 그러면 파프리카 2개 살게요. 파프리카밖에 살게요. 아 단호박도 있잖아. 단호박. 단호박. 그럼 단호박 살게. 단호박 얼마에요? 단호박. 2천5원인데? 그냥. 2천5원. 2천5원. 아 진짜요? 감사해요. 2천5원 하나 들어와. 전 안나와대. 3천5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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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천5원. 4천5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